위치! 안녕하세요! 수시입니다! 감사합니다 치르키의 화이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하는 이 인터뷰 오늘 한번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로서 멤버들을 바라봤을 때 호진이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무조건 세계 투어를 가면 그 나라의 백동원을 다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대 끝나고 정말 실컷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상 중간에 보시면 지섭이 인터뷰 때 검준이가 불을 껐다 켰다 하는 장면이 있어요 직접 터키에 가서 여러분들 앞에서 좀 공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먼저 치르키에는 저희 대한민국과 형제의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터키어 단어는 말하바 안녕하세요 정도밖에 몰라요 하트! 하트! 하트!